이 번쩍 이 번쩍 심장이 막 여자들이 막 하느냐 하느냐 이거만 그 왕조 목숨만 나면 나 미쳐버리고 뭐 좀 제일 잘 쌓고 다같이 하나 둘 시간 만약에 당신이 그들 몰라? 따라야? 마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또 하면 어떡하겠니 살인 동안 하나번의 사람 만약에 또 하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태워만이 우려도 뭐냐 이러한 것은 뭐가 말까 이제 더 있어 진출 목적자 미워둘 마음이 전자 없는 무대 또 다른 이유를 못 본 하게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으 박수 으 으 으 으 으 주저 담아 서베리 미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놀라면 어떤 말겠니 사는 동안 하나번에 사든 만약에 놀라면 혼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냐 그런 모습을 물어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진질방조차 미워될 마음조차였는데 못하는 이유가 날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의 눈치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다시 하려고! 바람의 눈치 흐름의 사랑에 맞히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둘 수 있냐